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국성 박사TV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왔습니다. 오늘은 재능교육의 센터 연주자와 아주 귀요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84년 대학 가이드 출신 박멸한 가수로 앞으로 모셨습니다. 김장 가수로 모셨습니다. 여기는 많은 인상댕기를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하울 수 있어서 사장살람 바래에 오는데 멀리 오셨어요. 요즘 여수왕으로 뜨고 있던데 상당히 많이 뜨고 있던데요. 이 여수왕은 미념 때문에 미념 때문에 그걸 작곡하신 장경채 작사의 작곡한 노래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네요. 한 번 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왕 하자! 여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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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가 오신 분의 잡곡하는 악세 예수 앞에서 떠나는데 돌아오는데 그래도 사연이 십몸 오도독독독독 갈래기다 향기나 떠나는 빛 세상사 이 생산이 거문도야 그문도야 갓밤에 잘 있었느냐 예수 앞아 예수 앞아 네가 있어 널 못하구나 물막은 열수항에서 떠나는데 보라오는 빛의 오도독독독독 사연이 십몸 오도독독독 갈래기다 향기가 오르기 세상사 이 생산이 거문도야 그문도야 갓밤에 잘 있었느냐 예수 하나 예수 하나 네가 있어 널 못하구나 예수 하나 예수 하나 네가 있어 널 못하구나 예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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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